가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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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. 은희씨, 나 도착했어요. 퇴근하지 말고 기다려요, 할 얘기도 있고. 네. 네. 전함. 정말 끝장 보자는 거야? 뭐가요?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까지 해서 누나랑 나를 고문해야겠냐고. 고문이라뇨? 내 형이 나한테 할 소리예요? 우리 안 헤어집니다. 뭐? 은희 씨하고 나 결혼만이 답이 아니에요. 만에 하나 결혼을 못해도 난 은희 씨하고 평생을 같이 할 겁니다.